나이를 안먹어. 먹었어요. 진짜 더 어려진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그렇진 않아요. 사실 박정현씨가 어땠습니까? 동안 소리를 하도 듣다보니까 좀 더 동안이라는 소리가 어때요? 저는 처음 그 얘기 나왔을 때부터 살짝 불안했는데요. 뭐냐면 동안이라는게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요. 하도하도 이제 동안동안이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세지니까 이제 딱 이 위기에 나이가 됐어요. 조금 있으면 티가 날 거네요. 진짜 조금 있으면 티가 날 거네요. 어디서부터? 동안동안에서 관리하는게 있어요? 없어요. 아무것도? 네. 그냥 관리하려고요. 마사지도 않아요? 우린 되게 많이 받는 건데. 진짜요? 한나는 2천씩 하려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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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이 또 몇 개 공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네. 기회가 돼서 이번에 연말에 크리스마스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도도 있고 같이 YB랑 박정현 같이 플라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때 리사님들이랑 돛대면 싸우고 오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우리 공중파 첫 방송인데 오늘 첫 방송인데 너무 무리수 주는 거 아니야? 근데 이 와중에 박미사씨 또 독서하셨어요. 아 공연 때문에 나왔고 나서 공연 때문에 나왔고 나서 공연 때문에 나오셨는데 그럼 여기 다 공연해요? 두 분이 공연해요? 혜린씨는 어떻습니까? 혜린씨도 지금 공연하고 시스터 공연해요? 네? 우리는 밤하고 하지 어떤 공연이요? 공연해요? 저희 그냥 행사와요. 저희 그냥 행사와요. 아니 혜린씨는 저 분을 왜 나왔냐고요? 솔로로 나왔어요. 아니 저 솔로 앨범 아 갑자기 이 사이에 전 행사 전 행사요. 아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가 진짜요. 시끄러워요. 그냥 막 오빠들 계속 이상한 얘기하고 그냥 오빠들이랑 같이 나오면 이럴 줄 알았어요. 아니 아까 보니까 참여씨랑 막 치고받고 싸우려고 그러더라고요. 되게 친한가봐요. 아 혜린이요? 네. 아니 혜린이가 사실 저희 DOC를 굉장히 가지고 잘해요. 예전에 미국에 공연이 있어서 갔는데 와 그날 아침까지 저희를 끌고 다니는데 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하늘이 형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. DOC를 들었다놨다는 존재네. 진짜 미키지가 않네요. 진짜 미키지가 않네요. 아니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약간 약간 DOC스러운 그런게 있어요. 그래요. 그런게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 여자 가수들 중에서 시스타가 쌈을 자랐거든요. 시스타가 쌈을 자랐거든요. 시스타가 쌈을 자랐거든요. 아 야 야 미련도 없다. 미련도 깜짝 놀라보니까 깜짝 놀라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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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 3년 넓으면 마흔여섯이에요. 이제 가는거지 뭐. 이제 3년 넓으면 마흔여섯이에요. 이제 가는거지 뭐. 이제 가는거지 뭐. 형 나 얘가 있어서 결혼하셔야지요. 누구? 하늘씨요? 아 뜬금없이 결혼 얘기했는데 모가씨 모가씨 둘이 사흑이 궁합을 봤는데 누구랑 모가씨랑 모가랑 원진살이라고 원진살이 뭐요? 어 튼산은 들어봤는데 맛있겠다 원진살이 뭐예요? 원진살이 뭐예요? 소욕이 네 소욕이 네 소욕이 네 소금장 찍어가지고 원진살이 뭐예요? 집에서 오늘 가족들은 영맛살을 구웠드네요. 도화살이랑 같이 드세요. 원진살이 뭐예요? 원진살이 뭐예요? 원진살이 뭐예요? 저도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. 근데 둘이 그렇게 잘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우릴 만나네요. 아니 저 우리 그 사실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DOC도 공연을 하시죠? 저희 공연 때문에 나왔어요. 진짜 길게 얘기 안 할게요. 연애가 신경아가 왜 왠어머니? 아니 매저가 티켓이 안 팔려가지고 티켓이 조금 딜러 간다고 어? DOC 공연이 티켓이 안 팔려요? 그렇게 재밌는 공연이? 말도 안 돼. 저희가 그 홍보 포스터를 늦게 찍어가지고 아 활동을 좀 안 했거든요. 아 그래요? 근데 이렇게 막방이 될 줄 몰랐어요. 아니 진짜 사실은 DJ DOC가 올해 야 이거 저 축하를 드려야 돼요. 왜요? 데뷔 20주년입니다. 아 진짜 오맨죠? 야 이거 정말 대단하네. 축하받을 일은 아니죠? 축하받을 일은 아니죠? 아니 축하받을 일이죠. 데뷔 20주년이지만 활동한 거 치면 몇 년 안되죠? 맞다. 그죠? 사실 약간 그런 거 염전이 아니겠네요. 다른 분들은 저도 20주년이거든요. 저도 20주년이거든요. 저도